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? 점수 공개해주세요.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, 김우석 씨. 소감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사실 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 역시나 우리 디아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. 사실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디아분들 사랑해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